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상자산발 금융위기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죠.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한화자산운영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주체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지 주목을 했는데 일단 물가를 잡겠다라는 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이상했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75%포인트의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또 간밤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3세계 지수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는 아마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형롱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또 1위 1위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 때문에 올랐다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결국 후행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고 뉴욕증시가 좀 활짝 웃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완벽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뉴욕증시도 그렇고요. 세계증시가 고민하는 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플레, 물가를 0.25 올리든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실은 인플레이션만 잡을 수 있다면 결국 해법이 될 텐데 지금 시장의 고민은 물가를 이렇게 올려도, 아니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물가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야말로 스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소매 판매 지표와 생산 지표가 중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예상보다 견조했습니다. 그렇다라는 흐름은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 또 금리 인상 국면에도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신뢰 때문에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니까요. 파울 위장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시장,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빅스텝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불확실성.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안 갈 것 같다라고. 최근에 너무 물가 상승이 이번 달 지표에서 봐도 예측보다 좀 높게 나오고. 한 0.23% 높게 나오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갈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연준에서 나오고 나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표가 소비 지표라든지 수요가 경고한다는 걸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수요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냐. 사실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실 생기는 것이긴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수요까지 위축되고. 이 수요가 위축되는 게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게 경기를 또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 구조로 가는 것인데. 수요가 일단 경고하게 나왔다. 소비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사실 노동시장은 실업률 지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이 실업률 지표가 사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견인을 하고 파엘의 연준의 정책이 성공해서 인플레이션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작년에 생각했던 경로. 코비드19가 끝나고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면서 적절하게 경제 성장. 흔히 말하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경제 성장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물론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만.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위의 힘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예측 너무 세게 나오니 하루의 발언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다. 지금의 상황은 해석상으로는 경기가 괜찮고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결국은 오늘 주가가 조금 3대 지표 모두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5BP가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빅스텝은 여전히 좀 열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50BP라는 숫자는. 그런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인지 이런 해석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제까지 냈던 것 중에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낸 거고요. 지금까지 해준 게. 그러니까 5월 4일에 있었던 연준 이사회, FMC 이후로 지속적으로 레벨을 높이면서 이번이 가장 센 발언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미국의 금리가, 인연물 금리가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를 해서.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가. 그래서 인연물이 보통 미국의 기준 금리를 가장 잘 따라가는 그런 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일단은 채권 시장은 격하게 반응을 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채권 가격은 결국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 되면 보통 주식 시장은 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연체회에 계속 보여왔었는데. 어제부터 포함해서 지난 며칠간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인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냐면 장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냥 수직으로 낙하는 케이스. 코인 같은 케이스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통상 주식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술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보통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시장을 팔았던, 매도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일정 부분 그걸 걷어들이면 쇼트 커버링 물량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소비 같은 케이스도 실제로 소위 명목 소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이거를 사실은 물가 수준으로 나눠서 실질 소비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명목 소비가 올라간 거는 물가 올라간 만큼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한 개 사던 걸 두 개 더 사고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이것 자체를 주식 시장의 오제 상승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지 참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 연준 의장이죠. 벤버넨키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현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지난해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판단에 대한 아마 지적과 또 비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향후 1, 2년 내에는 스티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빨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기했다는 거고요. 벤버넨키 전 연준 의장이죠. 그렇죠. 타이밍이 오셨다. 파월의 선배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부분들을 좀 호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한 6개월 정도만 돌려놓고 아니면 1년을 돌려놓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들을 줄을 세워보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몇 번 FMC마다 썼고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금리 인상도 실은 처음 말할 때 2024년부터 땡겨온 거거든요. 양치기 소년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벤 버넨키는 아마도 더욱더 혹독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연준의 신뢰도를 너가 이렇게 망쳐놨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럼 벤 버넨키는 1,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봤느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문제는 0.5,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스텝을 하든 물가만 잡을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저는 복합인플레라고 보거든요. 수요에다가 또 공급 쪽에다가 이상기호에다가 게다가 이제 에너지라는 석유를 안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 교체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의 부분들이 복합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기대인플레는 꺾어야 되니까. 얘는 올리지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스텝이든 결과적으로 인플레는 못 잡을 거야.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는 큰 함정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몇몇 지표들 또 몇몇 기술적 반등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인플레를 정말 미국 연준이 잡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밴버랭키도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어제 코멘트를 지켜봤습니다. 참 모두가 걱정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물가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물가는 못 잡고 경기만 침체시켜서 스태거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그런 장면들은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밴버랭키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파워라고 밴버랭키를 비교하면 밴버랭키는 학자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학자고요. 프린스턴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그리고 사실 거시경제에서 80년대 버럭매네키 박사가 아니고 논문을 보기 시작할 때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죠. 왜냐하면 1979년, 80년 석유 파동이 이뤄지고 그린스편이 오면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그 시기에 화두를 겪은 그리고 학자로서 본 바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80년대부터는 사실 거의 없었지만 밴버랭키 시절에 이제 학자로서 그리고 그 연구를 한 시점, 또 밴버랭키는 대공항 같은 것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견해가 조금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자이언트 스텝 한 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0.5%씩 올리는 걸로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0.75%씩 올려가지고 레벨을 굉장히, 옛날에 그린스폰, 안 된다 그러면 예전에 그린스폰, 20%까지 올렸죠. 그때 단기 금리를, 기준 금리 20%까지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10%, 20%까지 올리면 무조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처방들이 어디에 내려지냐면 예전에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초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들에 나오면 인플레이션 잡는 데 가장 확실한 것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정확하고 단기간에는 고통이 크지만 장기간에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자로서 보기에는 이 사태가,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를 수 있겠지만 학자로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1980년 초반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이언트 스텝 등을 보다 강력하게 가서 금리를 단기간에 빨리 올리고 다시 단기간에 빨리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아마 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파워라고 벤버넨키는 좀 결이 달라서 이런 학자적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그런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벤버넨키가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만이 없는 게 뉴욕의 5월 제조업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고 시장은 걱정을 더 크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잡으려다가 일종의 초과담관을 다 태우는 경기를 침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 뭔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이번에 좀 뒤늦게 그러니까 지금 소위 커브를 뒤쫓아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뒤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원래 선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파월 의장을 제가 상대적으로는 변호를 하자면 현재의 이런 양적 완화라는 토대를 만들어낸 건 또 벤버넨키 의장입니다. 또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이런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쏟아붓는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위를 잘 막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상당히 쉽고 편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난 10년 이상의 미국 시장에서 위기만 나타나면 돈을 퍼부어서 잠재우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다가 이번 코로나19 때 급격한 헬리콥터 머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면 정책적으로 영화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틀리고 이번에는 맞다. 그때는 맞고 이번에는 틀리다. 지금은 맞다. 그런 식의 제목처럼 사실 벤버넨키 의장이 자기가 어찌 보면 열어놓은 그러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사실상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잘 넘겨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벤버넨키 의장이 지금은 현직에서 떠나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세 가지 소위 시나리오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이 거기에 앉아서 지금 침체가 당장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침체 없이 경기 둔화 정도. 침체라는 건 마이너스 성장을 말하는 거죠.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없이 물가를 잡는 거. 이게 소프트 랜딩 시다리오고 가장 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바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못 잡으니까 차라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급등시켜서 시장의 수요를 반강제로 위축시켜서.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 물가부터 잡겠다. 극단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설프게 뒤돌아가다 보면 말씀 주신 스태그 플레이션인 거죠.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대로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상황 국면 자체는 점점 사실은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버네키 의장이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너무 립서비스고만 하고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주문을 벤버네키도.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물가를 잡으면 참 좋은데. 물가는 안 잡히고 성장은 침체되고. 혹은 이게 또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계속 그냥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1위 1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재료와 수급에서의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뭔가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떨어지든지 아니면 반등을 하든지 할 텐데 재료 측면에서 해결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우크라이나 사태, 또 지금 나온 인플레이션 공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 6월부터 봉쇄 푼다고 하지만 확진자 다음 날 또 나와 보세요. 그날 또 다음 날 봉쇄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니까 이런 재료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큰 손들이 안 들어오지만 미국적, 특히 나스닥에서도 레딧 같은 데를 보면 거기서도 지금 컷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수 물량들이 막 투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끝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럴 지언정, 경제도 마찬가지의 불확실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최근에 간밤에 좋았지만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오를 때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엄청 크게 떨어지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하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더 큰 손들은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패턴들, 피버나치, RSI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학습을 한 채로 큰 손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나와서. 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매매할 때는 한 5%, 6% 움직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개인들도 똑똑해져서 또 돈이 많아서 그 정도 변동성에는 또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흔들 때는 이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흔들어버리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 개인도 진화했지만 상대방인 컴퓨터 매매, 알고리즘 매매도 진화하면서 당분간 오르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오르고요. 떨어지더라도 아주 크게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제 기억으로도 정확히 한 2019년 이때부터 진짜 그게 확산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맞아들었던 문법들, 차티스트리의 얘기가 고금방으로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를 단행하고 있으면, 유동성을 걷어들이면 주식시장에는 보통 악재라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뉴욕 증시 혹은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 것인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우리가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코로나19부터 나온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빠져들면, 유동성이 줄어들면 확 줄어들면 주가 많이 내려가, 악영향을 얼마나 크게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한 100년간 놓고 보면 주가가 보통 4년에 한 번쯤은 빠진다고 하고 한 번 빠지면 다음에 올라갑니다. 다음에 보통은 올라가는데, 패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왔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2000년 버블이거든요. 2000년에 IT 버블 터졌을 때 1999년에 나스닥 100이 100%가 올랐다가 35%, 35%, 35%씩 3년간 빠집니다. 그렇게 쫙 빠지고 당연히 S&P500도 15%, 15%나는 30%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처음에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유동성이, 과잉 유동성이 되면서 이런 나스닥 100기업들,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원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버블이 아니었냐라는 이런 논쟁부터 나오면서 주가, 이게 버블이라고 사실 하면 그런 보통의 경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경제적인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보통 한 해 확 빠지고 이제 경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도 더 오르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데. 거품 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어디가 바닥인가. 왜냐하면 이게 경기에만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올해 떨어지면, 올해 한 30% 떨어지면 내년에 올라갈 거야.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한 40%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반등하거든요.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경기 변동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사실 아는데 이게 버블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PR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게 진짜 고품이냐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해서 200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게 2년, 3년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로만 PR이 약간 예전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R이 과거보다는 좀 높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품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본원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돈을 많이 풀었을 때 IT 쪽, 나스닥 100쪽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이게 약간은 오버에스티메이션, 과대평가된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나오고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거대 기업에서 과대평가됐다고 나오면 한 2, 3년간 추락하는 추세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데이터로만 보면 약간 경기에서 움직이는 거랑 버블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게 좀 다르고 버블이다라고 약간 사람들이 버블을 믿기 시작하는 건데 믿기 시작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S&P 500 보면 15%, 16% 떨어졌지만 이게 거품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논쟁이 이렇게 논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원가 상승을 반영 못하고 너무 장밋빛 미래로 간 게 아니냐라고 하면 2000년, 2001년, 2002년 초반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순히 경기 변동만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우려가 많다.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는 바닥 논란이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거품을 걷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불확실성에 계속 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체적으로는 수급 측면에서는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미국,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가게들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갖고 있는 소위 현금이 많습니다. 자산이. 그나마 또 2년 동안 또 돈을 많이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여력은 꽤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주식을 지난 한 30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급 측면에서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이 반 잔 있을 때 반이나 있어, 반밖에 없어. 보는 시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두 가지인데, 주가를 보통 나타낼 때.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할인율입니다. 그건 법상 금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리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원인한 금리가 낮으니까 웬만큼 이익이 성장하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려주고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야, 당장 못 벌어도 그래도 기다려주고.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되게 너그러워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내가 투자를 하면 지금 미국의 우량 회사체들은 5%대,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죠, 밑으로. 10년 물급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고. 이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의 대안들이 생긴 겁니다, 주식 말고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멀티풀들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버블 논란이 셀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30배도 그렇게 안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사실 금리가, 기준금리가 제로 베이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해 말되면 2.5, 내년에 3.5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제 긴축을 유발한다고, 긴축을 통해서 침체를 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왜냐하면 최대 고용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침체를 유발하는 거고, 통상 그런 때 되면 보통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떨어집니다. 경기치에 맞춰서, 그러면 이익을 할인율으로 나뉜다. 할인율은 높아지고, 나누는 거는 밑에 되게 깐깐하게 보고, 이익은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실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이 진행될 때, 이익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 기업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느냐.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잘 지킬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익을 잘 지킬 수 있나, 보면 좋은데 이제 실적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일부 기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위 내 코스트가 올라온 거를 고객한테 전갈할 수 있는 가격 정가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워낙 치열해지니까 주가가 고점대비 한 70%씩 빠지잖아요, 팡 안에서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또 이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팡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다 투자하시면 좀 위험하고. 그러네요. 그 안에서도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들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가하면서 내의 안전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뉴욕 연주원에서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걸 갖고 경기 침체가 되는 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도 사실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이라는 빅스텝이 없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신임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 관련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좀 출렁였고. 한은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 그 정도의 차원의 얘기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도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책무,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잡기 위해서, 특히 기대 인플라를 꺾기 위해서는 아마 5월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우리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4.8이었잖아요. 4.8이었죠. 5%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가 측면에서 저 정도의 코멘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의도를 이야기한 것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보이지만, 전 좀 과도하다고 봤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1,280원, 1,290원,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장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옛날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여러 차례 구두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대로 가면 좀 항상 심리도 많이 크기 때문에 환율을 좀 꺾기 위해서 저런 식의 발언들, 금리를 한 번 더 세게 올릴 수가 있어라는 또 외환적인 측면도 함께 좀 의도화했던 부분들. 다행히도 환율 부분은 저 발언 때문에 꺾였는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꺾여서 꺾였는지 여러 가지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효과는 있었다. 말하고 나서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이 우선이니까요. 하는 통화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말씀하신 대로 5%가 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작년 대비 측정하기 때문에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잘 꺾이지가 않고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하반기에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5월 대비 5월이라든지 이렇게 찍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은에서 통화 정책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보이신 게 아니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심각하다. 5% 진짜 심각한 추세가 이 추세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 최근에 코비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수요 자체를 늘면서 물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하고 한국에 원래 수요 요인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가격 공급층 요인하고 수요 요인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빠르게 지속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이 0.5%를 감당할 역량이 조금. 왜냐하면 투자 유칙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잡을 만한 충분한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가이던스를 주신 게 아니냐라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은이 이거는 원론 차원의 검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원론 차원의 검토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표의 심각성에 따라서 밖에서는 0.25%가 다 주류라고 생각하고.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0.25%가 맞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환율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은의 정책 카테고리가 통화 정책이 1번이고. 물가 안정 1번이죠. 그러니까 통화 안정, 물가 안정. 그다음에 조금 더 생각한다는 고용이기 때문에 아직 환율까지는 좀 어렵고. 최근 환율 시장, 외환 시장 동향이 결국은 외환 자율화, 시장 자율화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태국도 다 자율화를 해놓고 24시간 다 개방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외환 송금할 때도 우리나라는 신고제죠. 신고제인데 이런 신고제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에 맞게 외환 시스템 운영도 가야 되고. 전반적으로 자율화 기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든지 기재부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기조 자체가, 기획재정부 기조 자체가, 정부 기조 자체가 외환 시장을 완화할. 우리가 더 이상 개입을 안 할 거고 시장 자율화에 맡긴다라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외환 시장의 고려는 당연히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경제라는 게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외환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환 시장을 타겟팅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정부 기조랑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꺼내도 시장 자율화를 해서 MSCI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한 나라의 경제 수장으로서 외환 시장의 직접 타겟팅하는 이야기들은.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해석의 여지로 남겨놓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가 안 잡히면 언제든 빅스텝은 할 수는 있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이렇게 많은데 이자 부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라는 걱정도 같이 좀 따라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민은 맞습니다.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정부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의 300%에 육박하는. 그러한 GDP 대비 그러한 부채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케이스가 0.25%에다가 금리를 묶다 보니까. 옌이 폭발해서 지금 달러당 130 옌을 뚫고 갈 정도로 옌화가 약세가 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금리를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걱정을 해서 일정 부분 금리를 묶다 보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달러가 가면서 환율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부여잡다 보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전임 총재분께서부터 선도적으로 금리를 올려주셔서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지금 2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거의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소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룸이라고 그러하죠. 보통 그러한 여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신임 이총재님께서는 아까 경창육, 연창육 주장하는 거기 보면서. 표명 중에서 보면은. 저희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그러니까 전 재무부 장관, 현재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신 그분 밑에서 사사를 받으신 스승과 제자로. 아, 이창용 총재가요? 네, 총재가 서머스, 지금 보시면 우측에 있는 래리 서머스. 오른쪽 위에 있는? 로렌스 서머스. 이 전 재무부 장관. 네, 저분 밑에서 제가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보시면 전형적인 매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열심히 그 기조를 배운 게 몸에 배 있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창용 총재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매파 본색,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 스탭을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위 후보 청문회 때도 상당히 인기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보약이기 때문에 지금 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중 음리 올리면 어떻게 된다, 어떤 흙폭풍이 있고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 주신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은의 통화 정책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기중 음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빅스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창용 신임 총재가 다른 IMF 이렇게 근무했을 때도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은 금리가 높아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거라는 걱정이 아니라 금리가 오히려 낮아서 이만큼씩 늘어나는 게 위험하다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읽었었거든요. 금리가 낮아서 가계부채를 더 받을 수 있는, 더 끌어쓸 수 있다는. 그럼 더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인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에 하나 신임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터지는 거, 부실화된 문제. 물가 못 잡는 거 두 개 중에 총재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물가 잡는 쪽에 분명히 발을 들인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금리 인상을 넘어서 빅스텝. 빅스텝도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경기 때문이라든가 가계부채 때문에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었고요. 환율도 아까 말씀드리면 수입 물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사겸사 생각을 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금융통합위원회가 이창용 총재가 주관하는 첫 금통이고 아마 말씀하신 매파적인 성향이 정말 있는 것인지를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첫 금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쪽 하나가 가상 자산이에요. 저희가 언론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김치코인, 한국산 코인으로 불리는 루나, 테라 이게 지금 거의 거래소마다 휴지 조각처럼 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자산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공분을 사게 한 지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예견된 사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 그냥 어떤 일부 케이스에 좀 불과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코인 중에 가상 자산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예를 들면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애나라든지 가치를 코인 한 단위당 확정시켜 놓습니다. 물론 이게 변동이 조금씩 있지만 1대1로 고정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죠. 고정시켜 놓으라 그러면 사실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은 내가 1코인당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1달러를 예치받겠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을 때만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이란, 다인 코인, 다른 코인 같은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또 유명한 코인을 과대 담보를 크게 잡아서 담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70%까지는 내가 1달러로 바꿔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된 게 알고리즘형. 지금 테라라는 코인이죠. 테라라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내가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가 과대하게 발행돼서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루나를 통해서 사면 테라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테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건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루나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아까 테더라는 테더는 1달러를 넣는 게 괜찮고. 이더리움이란 건 사실 이더리움이란 네트워크에서 컴퓨팅을 하면 돈을 조금씩 받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루나의 내재 가치가 뭐길래 테라를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루나의 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 사실은 루나의 내재 가치라는 게 원래는 테라를 거래하면서 받는 수수료인데. 추가로 어떤 걸 넣냐면 이분들이 어떤 걸 넣냐면 루나를 테라 시스템 안에서 바꾸면 금리를 20%를 줄게. 간단히 얘기하면 금리를 20%를 줄게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폰지 스킨을 넣어서 그렇게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정을 유지하려고, 큰 맥락에서 고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달러, 아주 강한 달러로 지급을 유예하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그래도 내재 가치가 있다는 자산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테라의 경우는 루나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루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주는 게 근원적으로 보니까 테라를 많이 쓰는 어떤 많이 쓸 때마다 받는 거래량. 그다음에 루나를 테라 네트워크 안에서 바꿔서 금리를 20% 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내재 가치를 유지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 20%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지금 고금리가 되면 어떻게 금리 20%를 가지고 이 루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공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공매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너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루나라는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테라를 1달러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고. 테라가 1달러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루나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루나의 내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루나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또 테라의 안정성 위협이 겹치면서 루나랑 테라랑 어떻게 보면 같이 떨어진 현상이고요. 이제 이 루나의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가 디파이라는 금융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를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것에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스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점을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큰 돈을 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코인은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형태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고 일반적인 코인은 주식형 코인, 상품형 코인 이런 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의 가치.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자기가 얼마 쓸 수 있는지 혹은 미래의 현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메커니즘이 다른데. 이번 스테이블 코인 사태는 굉장히 독특한 흔히 말하는 뭘 고정시키려는 패깅한다고 얘기하죠. 1달러랑 1테라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을 할 때 가치가 없는, 보통은 달러를 넣든지 보다 가치가 큰 자산, 금을 넣든지 뭘 가치가 큰 자산을 넣어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자산을 유지하고 그거를 끌어들이기,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20% 주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금리 20%가 도대체 실현이 불가능한 거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미 시장 기대가 무너지면서 알고리즘이 무너지게 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태가 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어려운 것인데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거기에서 투자를 또 실패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런데 지금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인가요? 그분이 이제 새로운 블랙체인을 또 도전을 하겠다, 부활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이미 시장 신뢰가 다 없어진 상황인데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게 맞는 건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되는데 본문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뭐로 불리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단기간에 많은 현금을 끌어모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야 다른 주식이나 채권보다 적지만 대략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1.7조 달러 정도가 지금 전체 가상화폐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모텔을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이 달러를 못 믿겠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통화들을 못 믿기 때문에 이걸 한번 대체부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다가 사실은 연준을 파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것이 마지막에 튀어져 나온 것이 극단적으로 간 것이 어찌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테라는 괜찮고 뭐는 안 좋고 뭐는 나쁘고 이렇게 못하기보다는 이거는 결국 유동성이 버블로 폭발하는 끝판왕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뭐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으냐면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이랑 거의 상관계 수가 0.8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나스닥이 오르면 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면 코인도 같이 빠지는.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으로 보신다면 어찌 보면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빨간색이 비트코인이. 네, 그러네요. 똑같죠. 거의 진짜 붙어있는 것처럼 같이 가네요. 상관계에서 0.8이면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한 걸로 사실은 활용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언더라잉 에셋이라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또는 설사 있다고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테라 같은 것들조차도 또 다른 암호화폐거나 아니면 실제로 투자가 얼만큼 되어진지 알 수 없는 그런 현금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로 결국은 이네들이 만 번 돈을 갖고 또 상당히 고부가 비싼 부동산이나 또 고급 시계나 이런 쪽 시장으로 또 투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실은 이쪽이 꺾였을 때 나타날 또 다른 후폭풍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소위 말하는 럭저리스러운 그쪽 산업의 소비가 일부 꺾일 수 있는 일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이게 봉착한 얘기는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나스닥 커플링이 심해진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래 대체 못한다고 단언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모든 거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써보니까 거래 기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래 사라지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는 코인 기술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코인 기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 투자 형식으로만 바뀌게 있는 거냐. 시장 자체가 그렇다 정도로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경기 둔화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환율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금융시장인데 좀 더 신중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업들의 어떤 능력치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신중한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재경 공장 정철지 평론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잭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